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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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발바닥 룰링! 간지러워! 저 요즘 좋아하는 노래도. 어! 바지? 드디어 음식이 왔습니다. 뭔가 생각보다 많네. 맨날 음식은 내가 하니까 이번엔 네가 좀 해봐. 내가 뭘 해? 네가 이제 썰고, 씻고, 붓고. 내가 다 하는 거잖아! 내가 다 하는 거잖아! 아니야 아까 탁구 이렇게 쳐놓고 배드민다 이렇게 쳐놓고 나도 하는 게 있어 맛보고, 씹고, 즐기고 내가 칼을... 알았어 내가 그럼 씻을게 너가 그럼 고기를 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고기를 구울게 형이 일단 야채랑 이런 것들 좀 씻어줘 형이 찌개를 또 끓여줘 왜냐면 이게 다 주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형이 야채들을 다 씻어오면 내가 이제 썰어서 바로 이렇게 직화로 구워줄게 알았어 말 믿어? 못 믿는데? 내가 손이 손이 부족해서 뭐 눌러야 되지? 무중력도 있던데 오! 발기 형같이 심하는데? 안 간지러요? 아 좋네 아 그 리스트에 있었던 꿀잠부터 좀 청해보고 우와! 소리가 굉장히 소리만 들으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? 아 배고프다 오케이 자 바로 괜찮은가요? 일단은 번개탄에 불을 지펴준다 뭔가 좀 짜세 좀 빨리 어 골고루 붙여줘야 돼 근데 원래 이게 불 붙이는 게 힘들어? 그럼 정성이 들어가야 돼 힘들지 이게 다 이게 요령이 있는 거야 자 번개탄에 불이 붙었지 어느 정도 터치를 꺼줘 보조 빨리 뭐해 이거 빨리 줘야지 숱 이런 게 늦으면 안 된다고 어? 번개탄이 빨리 타가지고 빨리빨리 해줘야 돼 근데 너는 장갑 끼고 왜 나는 나는 그냥 나는 그냥 뭐 보조 어차피 3주 씻을 때 이거 할 거잖아요 핸드워시 하실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게 또 어? 묘미 아니겠어요? 진짜 보조라고 진짜 많이 배우 같아 내가 메인 셰프니까 원래 골 건 사람이 메인 셰프야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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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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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으셔봐 아 이거 불 꺼졌잖아 또 보조 짜잔 보조 밥 먹을 수 있겠어요? 아니 근데 불은 내가 안 껐어 그래서 토치랑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야 오 약간 느낌 좀 있는데? 그렇지 괜찮을 거 같은데 오늘? 자 내가 불을 살리고 있을 테니까 어 형은 이제 좀 하나씩 봉지를 좀 뜯어줘 일단은 이거를? 세팅을 해야 되는데 고기를? 고기도 그렇고 야채랑 어쩌고 그래가지고 아 야채를 씻어올래 형이? 지금? 야채를 씻어올래? 그럴까? 어 내부자들 칼제비가 누구야? 예 우장훈이라고는 국수부 소속인데요 예쁘게 와주십시오 와 대박이네 와 대박이네 이 친구는 파이팅 와 진짜 어이 아 원래 맨날 고기만 굽는데 숙소에 있을 게 많아요 제가 원래 요리를 하는데 또 제가 또 요리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항상 그런 모습만 보여줘서 이제 보조를 오늘 또 맡았습니다 상추를 이렇게 씻는 게 맞나요? 한 번 더 안 씻어봐요 조윤이 형 어? 씻고 있어? 어? 또 뭐 먹고 있는 거 아니지? 이걸 어떻게 먹어 생으로 오 맛있겠다 아직도 불 피우고 있는 거야? 저기요? 어? 아직도 불 피우고 있는 거야? 형 불이 원래 8알이야 사실 불이 빨리 안 붙어 지금 배고파 언제 먹어 그래 나 밥을 금방 좀만 기다려 거의 다 했어 됐어 됐어 이거 씻느라 진짜 시간 엄청 걸렸어 그래요? 확실해요? 맞아요 와 도와줄까? 어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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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 있어 진짜로 그러려고 했어 이거 다 좋았어 뭐야? 오 그거 하나씩 풀어주세요 풀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네 와 와 이거 진짜 리얼 바비큰이야? 아 이걸 이렇게 던지면 어떡해 풀어서 던질 줄 알고 아뇨 아뇨 풀 한쪽에 놔둬요 고조 오늘 네 괜찮겠어요? 괜찮아요? 아니 지금 괜찮겠냐고요? 본인이 생각하실 때 네 본인이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네 다 됐나요? 다 됐나요? 오오 와 기가 막히네 냄새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긴 한다 아 역시 고기집 선이라서 그런지 다르네요 고기집 선 Can I help you? Can I help you? 오늘 고기 대박적 모먼트인데 이거 그런데 어 준희 형 살짝 섹시한데 지금 아 그래? 솔트배 느낌 좀 나니? 아니 보조는 섹시하지 않아 아 알겠습니다 원래 셰프가 살짝 섹시한 보이지 그치 오늘 좀 잘못 골랐다 아 보조가 섹시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줘 뭐 아 지금 셰프한테 물 뿌린 거예요 지금 보조가 와 안 되겠구만 여보세요? 찬아 네 빨리 와 지금 턱 빼고 그렇게 바비큐 파티도 하시고 지금 굉장히 지금 굉장히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고 있어 이거 봐 새우다 새우 니 뭐까지 많이 마이 드론이야 인사하면 어떡해 뭘 자꾸 마이 드론이야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해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 인사드렸던 찬입니다 다음에 꼭 한번 더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때 봬요 그때 뭘로 나올까? 에이스로 나올 거야? 에이스 에이스 오케이 들어가 와 와 와 내가 여기 고기를 거서 넘겨줄게 형이 막 뒤적뒤적 하면서 볼까? 알았어 와 기가 막히네 형 저거 우리 찌개 올려놔야 되지 않아? 어? 형근아 보조 찌개를 올려놔 찌개를 올려놔 찌개를 올려놔 오 형 형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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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면서 있거든?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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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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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니까 가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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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작에 와 근데 여기 불을 장난 아닌데 여기가 여기가 초벌인데? 아니 아 바꿔야 바꿔야겠다 바꿔야겠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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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잠깐만 이거 뭐 캠프파이어야 아 아 아 아 이 사람 진짜 어 아 아 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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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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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있어봐 있어봐 어 어 천천히 하도 놓침없이 됐어 됐어 그대로 그대로 아 아 아 오늘 위험합니다 지금 이거 병관이 줄까? 어 괜찮은 거 같아 이거? 네 병관이 형 마치 지금 구운 것처럼 어 이거 다놔? 라면사리 어떻게 끓지도 않는데 너 어 오케이 머쉬룸 투에어 들어갑니다 오케이 머쉬룸 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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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양파로 톤 올리고 세 송에다 톤 올리고 톤 올리고 오 좋아 좋아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가요?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믿는다 어 믿어 그래 이거지 이게 진짜 바비큐지 잘 저으란 말이야 이게 약간 수프 끓이듯이 알았어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